drag. 무거운 것을 끌다. 질질 끌다. 명사로 뭐뭐의 방해물, 방해자, 장애물, 거치적거리는 것을 가리키고요. 비행기의 항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참고로 남자가 하는 여자 복장이나 여자가 하는 남자 복장 따위를 drag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가 하는 여자 복장, 치마처럼 질질 끄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보시면 a drag on one's career. 출세의 장애물. a drag on one's career. 예문을 보시면 his brother is a drag on him. 혹은 to him. 그의 형은 또는 그의 동생은 그의 짐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drag on, 질질 끌다. 이때 on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로 쓰였죠? drag on. 예문을 보시면 some cases, 어떤 사건들은 drag on for years. 수년 동안 질의학이 계속 되기도 한다. 질질 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drag out, 질질 끌다. drag on은 자동사 구고요. drag out은 타동사 구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y dragged the meeting out endlessly. 그들은 그 미팅을 endlessly, 끝도 없이 질질 끌었다. 그 다음에 I couldn't believe they were guys in drag. guys in drag. 그들이 여성 복장을 한 남자라니 믿을 수 없다. they were guys in drag. they look so feminine. 정말 여자 같았는데요. 자 그래서 drag, 질질 끄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끌다, 질질 끌리다. 방해물, 방해자, 장애물, 거치적거리는 것. 그리고 학력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가 하는 여자 복장, 치마처럼 질질 끌리는 것. 그 다음에 drag on, 질의학이 계속되다. drag out, 뭐뭐를 질질 끌다. 남자가 함께 하는, 질질 끌는 것입니다. 로 3 3 3 7 11